1박 2일에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귀국 전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명시된 일본의 안보문서를 재개정해달라는 야당 측의 요청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답은 피한 걸로 알려집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50분간 이어진 이번 만남은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윤희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3대 안보문서 재개정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개정된 해당 문서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와 선제공격 여지를 남긴 반격능력 보유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을 안보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힌 걸로 알려집니다. 이후 기시다 총리는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장들과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기시다 총리는 귀국 전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강연희입니다. JTBC 강연희입니다. JTBC 강연희입니다. JTBC 강연희입니다. JTBC 강연희입니다. JTBC 강연희입니다.